그녀의 아기는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더없이 훌륭한 엄마를 만났으니. 안녕하세요. 누랑잠수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는 오수영이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사실 이분은 작가라기보다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인데 본인이 의료현장에서 만난 고위험 임산부 그리고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요.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위험 임산부와 아기 두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의사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를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표지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을 읽으면서 표지를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들여다본 책이 있었나 싶어요.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이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 밑에 별들이 쭉 떨어지다가 둥근 원이 있고 그 원 밑에 손이 있고요. 손을 다시 둥근 타원이 받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작가의 의도 그 다음에 이 표지를 디자인한 디자인의 의도도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둥근 원이 아마도 갓난아기를 생명을 의미하는 그리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받아들기 위한 손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새로운 꼭지마다 이렇게 파란색 둥근 원이 보입니다. 제목 위에 아래에 이런 식으로 파란색 원을 보여주고요. 그 각각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이야기에 해당하는 아가를 의미하는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원이 아닐까 싶고 보통 이제 책을 보면서 표지는 이 책의 내용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책도 물론 그런 의미겠지만 나름대로는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책 중에서 간결하고 그러면서도 책의 내용을 정말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를 좀 볼까요? 저자는 오수영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균관 의대,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모체 태아의학 전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의사이자 의과대학 교수로 진료뿐 아니라 산부인과 전공이와 의과대학생 교류께 열의를 다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대한주산의학회에서 논문실적 오수교수에게 수여하는 남양학술상을 받았다. 고위험 임산부는 증가하고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는 감소하는 분만 인프라 붕괴, 산과 교수의 부족현상 등 사회적 이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첫 책, 태어나줘서 고마워에는 생명의 탄생을 함께하는 산부인과에서 고위험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느끼는 순간순간을 담아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세는 출생전후 염색체 이상을 진단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태어나 치료받는 아이들의 치료비료 전액 기부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나름 의미있게 집출된 책이고 또 의미있게 쓰이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리 말씀을 드릴건 전 사실 이 책을 돈 주고 산건 아닙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 영상, 리뷰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제 나름대로는 제 블로그에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브런치라고 하는 사이트에도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브런치를 통해서 메일이 왔더라구요. 내용이 이제 이런 책이래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는 책이래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검사를 해봤더니 임산부와 아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런 책을 남자인 내가 하는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제 딸아이가 2000년 11월 달에 태어났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직접 임산부가 되어서 아기를 낳지 않았지만 아이가 태어났던 그 시절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 나름대로는 또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고 받아서 읽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2000년 11월 달 생각도 많이 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른 드림이라고 되어있죠. 다른 이라는 출판사에서 주신 책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책에 있는 이 뒷부분을 뒷표지에 있는 내용 좀 읽어 볼게요.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산모를 와락 안아주었다. 마음 같아선 아기와 함께 업어주고 싶었다. 이거는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한 문장이고요. 그 밑에 이 책을 추천하는 추천사가 짤막짤막하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라마 속 최송화의 모델이자 이젠 나의 롤모델이 되어버린 선생님 이우정 작가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는 이 드라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 역할을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오수영이라고 하는 의사분을 만났던 작가님께서 쓰신 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이자 워킹맘으로 항상 단단한 줄만 알았는데 수많은 사연을 품고 있었다. 양지혁 흥부외과 교수 성균관 의대 삼성서울병원 엄마와 아기가 눈 맞추는 찬란한 순간을 위해 시간을 바쳐온 스승님의 간절한 당부 강푸른 날의 산부인과 전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용감해져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책을 꼭 읽어야 했던 것 같아요. 문정희 산모 동화작가랍니다. 절망의 순간에 손을 꼭 잡아주셨던 오수영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과 그 기록 강지영 산모 이 책을 통해 아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분이 희망과 용기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김도경 산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 이 프로필 사진만을 보면 되게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모습이라기보다 가장 예쁘게 찍힌 모습이 아닐까 싶었었는데 내용을 읽다 보니까 중간에 외국으로 해외 의료봉사 거기에서 찍으신 사진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은 상당히 다양한 고위험 산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처음부터까지 쭉 채워져 있고요. 마지막에 의학 상식을 나누는 브록까지 해서 여섯 개의 큰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례 부분을 보면 1부가 너의 이름은 기적, 축복, 사랑 2부가 사랑하는 사람, 가장 먼저 만난 사람 3부가 아주 작은 확률을 뚫고 찾아와줘서 고마워 4부가 첫 숨을 듣기 위해 힘껏 달린 시간 5부가 생사를 가로지르는 알매무게 그 다음에 브록으로 의학 상식을 해서 유산, 조산, 자궁경관무력증,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자궁내, 태아, 발육지연, 태아기형, 태반, 조기방리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현재 임신을 했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한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 생명을 몸에 품었다가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와 의료적으로 되게 위험한 상태가 공존하는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그 시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아기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많은 공부를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특히나 현재 임신을 계획하시거나 임신을, 임신이 진행 중인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당연히 하는 얘기입니다만 제 상황과 많이 맞물려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 딸아이가 태어났던 그 시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난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반면에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아 결코 무난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제가 나이 서른쯤 결혼을 해서 한 3년 정도 지나서 임신을 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찍었던 초음파에서는 쌍태아라고 그러죠. 라고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몇 주 안 지나서 갔는데 하나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아이의 엄마가 임신 주차가 지나가면서 몸이 무거워지면서 다리가 붓고 힘들어하고 누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도 또 뱃속에서 태아가 발차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질 때마다 신기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제가 집은 영동포였었고 직장은 사무실이 강남역 쪽에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꽤 큰 분식집이 있었어요. 거기가 튀김이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기 엄마가 그 당시에 연애할 때였는지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났는데 몇 번 가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먹고 싶다고 그래서 퇴근하면서 사갖고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남역에서 영동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식었죠. 그랬더니 정말 한두 개도 못 먹고 남기는 거예요. 이제 아까우니까 제가 다 집어먹고 언젠가 한 번은 새벽 1시에 갑자기 선제코기인가 뭐 육개장인가 육개장이었다. 그러니까 육개장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새벽 1시에 집 근처에 있는 기사시장 같은 데를 달려갔어요. 가서 달라고 2인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시더라고요. 그 식당 사장님께서 아시고 사모님이 임신하셨어요. 그러더니 되게 푸짐하게 싸주셔서 새벽에 그걸 먹게 했던 기억도 나고 주차가 진행이 되면서 약간의 임신중독기가 있다. 그래서 또 뭐 긴장을 했던 기억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퇴원할 때쯤 돼서 예상일보다 거의 한 한 달 가까이 빠르게 진통이 와서 부랴부랴 짐을 싸서 들고 미리 준비해놨던 짐을 들고 병원 달려갔었어요. 갔더니 하룬가 입원해 있다가 도로 퇴원. 두 번째 입원했을 때 태어났는데 별 이상 없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무실 근처에 이제 그 산후조련을 잡아놓고 강남이죠. 근데 문제는 태어난 병원은 강서구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문제가 황달기도 좀 있고 그리고 입안에 피가 있어서 그게 어떤 건지 검사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아기는 병원에 두고 산모만 퇴원을 하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모만 퇴원을 하고 한 일주일 전 넘게 모유를 들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아기와 만나면서 겪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거나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냥 그러냐고 지나갔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아 그 상황에서 아기 엄마는 임신 과정에서 본인이 알든 모르든 알면서도 저한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아이 엄마도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꽤나 위험했을 수 있는 수간들을 많이 넘겨 왔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결혼 연령도 많이 늦어지고 흔히 이제 노산이라고 말하는 나이 먹어서 임신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쭉 소개를 해놨는데 이걸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정말 우리 아이가 몸에 이상 없이 태어나서 지금 20년 넘게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목숨 걸고 아기를 낳는 산모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그런 와중에 또 어쩔 수 없이 사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나오고 그런 모든 사례들을 보면서 야 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두 하나하나가 다 자기만의 사연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 책은 이렇게 관련된 사진들도 좀 소개를 좀 하고 산모가 쓴 편지 같은 것들도 소개도 좀 하고 이렇게 메모장액처럼 이렇게 짤막짤막한 이런 편지들도 소개를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 그 열악한 환경들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읽어보시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는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남들도 다 하는 것보다 너무 이렇게 유난을 떨어라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제가 우리 아이가 태어났던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 싶어요. 남들 다 하는 거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아이를 낳은 거죠. 그리고 지금 임신해서 아이를 품고 있는 산모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보면 임산부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배려하는 정책들 여기서 배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같이 이제 고민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물론 그 정책들이 100% 다 옳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많이 시도하고 물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시행착오도 겪어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서 폐기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수정이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되게 읽어드리고 싶은 문장들이 꽤나 많은데 제가 이번부터는 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책 리뷰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실제 책 소개하는 리뷰에서는 짤막하게 하고 이 책 중간중간에 읽는 부분 중간중간에 이제 문장을 소개하는 부분은 다른 영상으로도 다시 만나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책이 이제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책이 될 것 같고요. 이 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뒤에 보면 부록으로다가 이제 다양한 의학상식으로다가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유산이라던가 아까 앞서 목차다 말했던 조산이라던가 자궁경관무력증 이런 식으로 다 임신을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놨는데 이 부록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임신에 관련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분이 작가인 오수영 의사분께서 어떻게 이제 산부인과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건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 현장실습 같은 걸 나가서 산과로 나가서 보고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보고 아 나도 저걸 해야겠다 라고 하는 강렬한 끌림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산모가 아기를 낳는 과정을 실습 과정에서 보는 게 법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인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상과를 선택하기 전까지 실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의사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산모의 어떤 인권 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문제 제기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전문가인 의사의 말이 아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위험에 빠지는 사례들도 많이 소개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산모 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병에 걸려있는 그런 환자들에게서도 많이 보는 경우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직접 겪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 여동생이 이제 몇 년 전에 암으로 몇 년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의 암이라는 걸 알게 된 주위 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의사 말 들을 필요 없고 이거 하면 돼 저거 먹어보라 그래 어디 가서 뭐 산에 들어가서 뭐 하면 좋대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의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뭐 물론 이제 선택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들의 조언을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당사자인 제 동생이 그런 걸 원하지 않아서가 가장 큽니다. 똑똑한 환자였죠. 제 동생은 근데 어쨌든 갑자기 주위에 얼치기 암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주위에서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이 걸어야 된다. 누워있을 때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는 사실 충분히 뭐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 임신했을 때 감기 걸렸을 때는 뭐 뭘 먹으면 안 된다. 뭐가 어쩐다. 전 그 기억은 나요.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산모한테 해가 되진 않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뭐였냐면 임신하고 한 5개월 4개월 고때쯤이었을 때 되게 심하게 감기가 걸렸어요. 그랬는데 임산부는 감기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뭔가 처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 엄마가 그걸 되게 망설여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배하고 꿀이 좋다. 배와 꿀을 중탕을 해서 먹이면 감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큰 배를 사서 그 꼭지 부분에서 이제 그 안에 C 부분까지 푹 파낸 다음에 거기다가 꿀을 담아서 그걸 이제 중탕을 해가지고 먹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꿀, 배 이런 거는 임산부한테 마이너스 될 건 아니니까 싶어서 이건 괜찮겠다 싶어서 해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의 주위에서 조연들 주위에서 이제 알려주는 이야기들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얘기가 중간중간 두 꼭지 정도 나오는데 전문적으로 훈련 받고 현장에서 매일매일 환자들을 만나는 의사가 하는 이야기와 임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쨌든 의사보다는 모를 테니까 알 수가 없, 더 많이 알 수 없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어떤 걸 더 신뢰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느냐 근데 왜 항상 그러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되게 아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참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던 부분은 뭐였냐면 제목이래요. 수술받고 수술한 날 오전에 오수영 의사가 수술을 받았고요. 그날 오후에 다른 사람을 수술한 거예요. 임산부를 보면서 야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긴박한 상황이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참 쉽지 않겠구나 생각했었고 또 이제 중간에 보면 생명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과속과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응급 상황을 맞이하는 의사들은 교통사고나 이런 위반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교통법규를 지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새삼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접어놨던 부분 중에서 한 부분 정도만 한 두 부분 정도만 읽어봐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한 달 전에 순산한 D 산모가 수줍게 건네주고 간 편지에서 발견한 긴급기가 마음을 위로한다. 헛된 희망도 쓸데없는 걱정도 갖지 않도록 늘 차분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강한 엄마가 되어보려 합니다. 그녀의 아기는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더없이 훌륭한 엄마를 만났으니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난 아기의 산모가 써준 편지를 읽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참 하나하나 다 구구절절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받고 수술한 날 그 내용 짤막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오전 나는 소파 수술을 받았다. 마취해서 깬 뒤 혼자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서 좀 쉬어야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 몸을 누이고 한두 시간 잤나 싶은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산모가 개인 병원에서 분만 뒤 과다출혈로 이성하여 왔고 자궁적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병원 산부인과 교수님들이 모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워크숍이 있었고 주니어 스태프로서 나 혼자만 서울에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수술받고 누워있던 딸이 응급수술을 집도하러 간다고 하니 엄마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엄마 나 꼭 가야 돼 하고는 몸을 추술러 병원으로 향했다. 친정집으로 기어들듯 들어갈 때는 없던 기운이 병원으로 향하면서 다시 회복된다고 느꼈다. 산모의 혈압은 떨어져 있었고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처치는 자궁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산모는 이미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출산 뒤 대량출혈로 인한 자궁적출 수술은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이고 수술 시간도 꽤 걸린다. 나는 얼굴도 보지 못한 산모의 수술을 두 시간가량 힘들게 집도한 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맡겼다. 산과의사로 생활하다 보면 가끔은 이런 초인적인 힘이 나올 때가 있다. 나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돈많은 의사로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의사의 경험이리라. 한 꼭지를 아예 다 읽어드렸네요.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 책에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리기만 하다 싶어서 접어놓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염이었습니다. 오늘은 오수영 작가님의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습니다.